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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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나 갑자기 지렁이가 돼버렸잖아 민토야 어 경토 저기있다 거대한 지렁이는 뭐야 이거 길이가 어디까지 있는거야 지렁이 왕이다 어 뭐야 이거 엄청 길어 민토야 그럼 또 잡아먹으니까 내가 커졌어 민토가 나를 먹었어 미안해 이거 뭐야 서로 잡아먹을 수 있나봐 안돼 아 그리고 이런 어우 깜짝이야 엄청 크네 이런 밝은 색같은거 잡아 먹으면 키가 커지나봐 이걸 먹어야지 부활 도넛을 먹고 싶니? 얘 아 부활 도넛을 먹으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우와 아 근데 얘 너무 크다 그러게 어느정도 먹은거야 어 격돼 우리는 막 서로 마주치면 안돼 어 어 저리가 잘못하면 서로 잡아먹을 수 있어 아니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감히 나시 덤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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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도 엄청 커졌잖아 상어 제렁이는 참 맛있어 어우 저기 격도 있다가 도망쳐야지 나 엄청 커졌어 어 여기 보니까 x 버튼이 브레이크고 스페이스바가 부스트래 부스트 어 뭐야 나도 부스트 와 엄청 빠르네 이런 빛나는 구슬같은 걸 먹어가지고 커지는거 같은데 나 지금 잠깐 사이에 엄청 커졌네 그러게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지렁이가 아니라 다 뱀이야 뱀 어?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뭐야? 격도도 엄청 커졌네? 민트야 이렇게 방어하기 아니 이런 지렁이가 있다고요? 이건 뱀입니다 뱀 여기 고수방으로 잘못 들어왔나 봐 다 엄청 크잖아 그러게 우리만 쪼끄미 어 막 서로 잡아먹는다 저기 어? 여기 쪼끄미 있다 잡아먹어야지 안돼! 거기서 너무 쪼끄미해서 잡아먹히지도 않네 잠깐 이거 어 뭐야 갑자기 맵이 바뀌었어 어? 어두워졌네? 옛날에 원페이스 했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닐까?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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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굴을 방어해야 돼 아 그런가?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거 엄청 크고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얘는 얘는 달팽인가? 허허허 무지개 달팽이 어 이거 봐 이거 방어해줘야 돼 얼굴 어 뭐야 뭐야 어이 징그러어 아아 도망가자 우리 더 빨리 커지자 그런데 몸이 커지니까 좀 느려지는 것 같아 부스트를 잘 써야 돼 부스트 어 얘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싸워 덤벼 엄청 크네 빨간색 덤벼 얘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안돼 난 crg 근데 안된다 몸이 내가 더 작아 어영 캬 이게 조그만 하나 주제에 doivent 좀 하는데? 안돼 내가 복수해줄게 오 나도 이제 진짜 엄청 커졌다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요? 어허허헉 복수 해주려고 하는 애가 잡아HHH 안돼 안돼 냠냠냠냠냠냠 자 잡아먹는다 나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어 저거 민트야? 이거 나야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엄청 큰 애가 나타났네 민트야 나 엄청 조그매졌어 뭐야 잡아먹혔어 복수해줄게 어 안돼 어휴 와 이거 부스터 조심히 있어야겠다 엄청 무섭네 아 뜨거 용암 지대로 변했어 안돼 잡아먹어주마 애들 왜이렇게 못해 아니 내가 너무 잘하는건가 이야 와 다 잡아먹어 아니 밑도 엄청 커 나 공룡이 돼버렸어 어휴 진짜 너무 큰데 지렁지렁 와 나 진짜 내가 제일 큰거 아니야 어 저기에 파란색 지렁이가 또 있어 아니 파란색은 나 하나뿐이야 너 누구야 엄청 긴데 안되겠다 어휴 나랑 비슷한데 거의 우와 쟤를 잡아먹으러 갑니다 민토가 더 적은걸 아니야 어 그런가 내가 더 적어 얘는 꼬리가 여기까지 있다고 자 그러면은 싸움 갑니다 쟤를 어떻게든 잡아먹겠어 싸운다 싸운다 싸워 얘들아 어휴 빨간색이 졌어 거기 치열한데? 어 여기 완전 치열해 야아 안돼 밑에야 거대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싸우려 그래 살았니? 어 뭐야 왕이 쓰러졌어 난 살았어 어? 그럼 왕이 누구야? 아 얘 다시 부활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여기 오우 진짜 큰 애들 밖에 없네 경또는 저기 있다 경또 나는 지금 커지고 있어 조금씩 커지고 있군 여기 잘 보이지잖아 어 얘네들 얘네들 어 좋아 좋아 누가 누구 몸인지도 모르겠는데 서로 막 돌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 또 매우 바뀌었다 바다다 바다다 바다하면 상어 민또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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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와 먹을 거 엄청 많아 냠냠냠냠냠냠냠냠 내 몸이 엄청 길어져서 얘를 감쌌어 안돼 아니 얘네 설마 나한테 지금 덤비려 그러는거야? 감히 건방지게 야아 잡아먹었다 얘 되게 쬐금해졌네 아까 그래도 좀 컸었는데 얘네 아주 잔혹한 세계 지렁이 세계군 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징그럽다 민또야 오 경또도 좀 커졌어 나도 엄청 커졌다 경또야 그러면 이 왕을 잡아보자 우리가 오 오 저기 코너로 밀어붙여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민트 1등! 민트 1등이다! 나는 돌아다니면서 착실히 이런 거 먹었다고 아니 상어 지렁이가 1등이라니 상어 지렁이 1등 하겠습니다 이제 경토 지렁이로 바꾸겠어 나 이러다가 맵을 다 덮겠어 진짜 커졌다 이제 민트한테 다 올걸? 다 덤벼 이 허접한 지렁이들아 뭐 뭐야? 왕이 여기 있다 에 몸집을 더 키워야겠어 나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하고 여기 안에만 있으면 돼 이거 봐봐 이게 다 내 땅이야 민트야 저 지렁이 뭐지? 어떤 지렁이? 밖에까지 나갔어 어디? 어 쟤 뭐야? 어 뭐야? 버그야? 쟤 어디가? 어디가니? 야 어디가 일로와 어 나 얘 잡아봐 이제 뱀처럼 생긴 지렁이 일명 뱀지렁이 진짜 뱀같다 어 뭐야 양쪽에서 날 공격하겠는데? 이렇게 돌아서 여긴 전쟁입니다 경토 어디 있죠? 저 여깄죠 어 경도도 진짜 많이 커졌네 과연! 쨕! 어 위기야 위기 쨕! 어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는다 잡는다 잡았다 어 안 돼 잡았다 안 돼 감히 왕이 나한테 덤벼 내가 더 커지겠어 와 먹을 거 엄청 많아 뭐야 이거 크기가 지금 823이야 아니 나보다 큰 애가 없어 제일 큰 애가 그다음 격도대 510 정도밖에 안 돼 에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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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조그만 애 어디서 나타났어 어 큰일 날뻔했네 휴 자 격도야 네 아주 맛있겠군요 오 좋아 스틸 와 뭐야 이거 먹을 거 엄청 많네 어 여기 격도야 여기 공격하자 어디 여기 얘네들 얘 아까부터 냅두니까 막 커지네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내가 감싸겠어 오 징그러 오 자 서서히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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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나 잡아먹겠어 어 뭐야 아 시간 끝나서 그런가 아 뭐야 로블록스가 유지 보수를 위해 서버를 강제 종료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안 돼 크게 키워놨는데 와 나 1등이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지렁이가 엄청 여러 마리 있어 무지개도 있어 무지개? 무지개 어디 있어? 75 로봅스를 쓰면 무지개 지렁이를 쓸 수 있다고? 나 이거 바로 구매해 볼래 난 이미 하고 있는데 아잉 벌써? 일단 구매 어 효과도 있네 뭐야 길이? 페이드 길이가 뭐야 잠깐 어 뭐야 이거 효과 우와 이거 또 구매 오호호호호호 좋았어 자 그러면 플레이 어 무지개인데 아직은 빨간색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엔 빨간색이다 어 맛있는 거 과자 같은 것도 먹었어 오 얘네 엄청 되게 무늬가 화려한데? 오호 뭐야 벽도 어디 있어 이태야 어 우리 완전 쪼끄매야 어떡해 얘 잡아보자 큰애 어잉? 우리가 쬐그마니까 좋은 건 있어 이게 빨라 우리가 훨씬 얘 너무 큰데 한번 거대한 지렁이 사냥 갑니다 요! 좋아 좋아 아 얘 안 잡아먹으려 Market 아! 잡았어! 와 격두야 완전 대박 자 그러면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나보다 큰지렁이를 잡아먹다니 완전 재밌는데? 격두가 크기 전에 잡아먹겠어 아니 이런 수가 어허허허헣허 저기 옆에잇었어? 어어 노란색 잡아보자 acaba 어 가자 쟤가 왕이야 왕 어 가자 가자 오 격두 손잡았어 격두 정말 잘해 오가져!! 우와 잠깐 도망쳐! 다시 태어났어 얘 그런데 다시 살아나네? 이거 쿠키 같은 거 도넛 같은 거 먹으면 다시 살아나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이게 무제한 개수가 아니여가지고 계속 잡다보면 포기할걸? 자 왕을 또 잡으러 갑니다 겁쟁아 덤벼! 가자! 아 안돼! 잡아먹혔어? 어 근데 도넛을 먹을 수 있어 아직 한 개 남았어 휴 다시 부활했습니다 여기 전쟁 일어나기 직전이네 지금? 가자! 우리도 꽤 커졌어 경뚜야 오! 여기 친구들 많은데? 호의 해볼까? 우리가 왔다 못 나가게 하자 이렇게 여기도 치열한데? 어 여기 못 나가지 그러면 어 못 나가게 하네 야아 그냥 죽었어 지렁이야 미안해 내가 잘 먹을게 쫙쫙쫙쫙쫙쫙 여기 개구리처럼 생긴 지렁이도 한번 잡아먹어볼까? 네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좀 보자 어 뭐야 메디 잡아 잡아 좋았어 잡았다 와 이거 그냥 쭉 가서 먹으면 돼 우와 냠냠냠냠냠 나 역시 난 지렁이 중에 최강 상어 민또입니다 아니 저 상어가 내 적이군 자 이렇게 말 거면서 격대태 공격! 어 아까 노란색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노란색 노란색 잡았다 좋아 우와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1등이야 아 쟤 또 도넛 먹었어 치사하다 진짜 치사하네 그러니까 나도 아까 먹긴 했지만 쟨 벌써 몇 번째 먹는 거야 격두야 나 되게 재밌는 거 발견했다 뭔데? 밖으로 나가면 내가 다쳐 아 아 봐봐 아야 흰 마이너스 유 지금 보니까 나랑 격두랑 이 노란색 지렁이 빼고는 다 쪼꼬미들이야 쪼꼬미들이네? 그러면 저 노란색만 잡으면 어 누가 잡았어 우와 얘 이제 도넛 없나보다 제가 왕입니다 여러분 음 음 평화롭게 사세요 전쟁은 나쁜 거예요 짜아 격두 안 돼 짜아 아 아 이거 도넛 구매하는 것도 로벅스야? 구매하지 않을게요 드디어 지렁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렁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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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두 여왕 폐하 옆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 뭐야 저 콩은 감히 조그만 콩을 무시해 가만두지 않겠어 격두 아 민토 짜아 아니 진짜 잡아먹었어 이럴수가 아니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 지렁이가 되어봐가지고 몸집이 점점 커지는 게임을 해봤는데 지렁이끼리 서로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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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도 완전 쪼금해졌네 여기 전기 지렁이도 있어 뭐야 뱀장어 아냐? 또린이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 들어와서 지렁이들과 전투를 벌여보세요 그럼 안녕 지렁지렁 안녕 뱀장어 조심해 도망치자 잡아먹어볼까? 뭐야? 다 폴벅 놓 scratc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